오늘은 프레지던스 데이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과 샌피드로항에 정박해 있는 아이오아 전함이 만들어진 지도 73주기를 맞아 두 행사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 샌피드로항에 정박해 대통령과 전쟁에 사용됐던 무기를 보여주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오아 전함, USS 아이오아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조지 워싱턴 생일과 USS 아이오아가 제작된 지 73주기를 맞아 선박에서 생일 파티가 함께 열린 것입니다. 아이오아 전함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미국 국가가 울려퍼지기 시작했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국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와 아이오아 전함이 만들어진 지 73주기를 맞아 함께 행사가 이루어졌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업적과 아이오아 전함의 역사도 동시에 알 수 있는 학습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옷을 입고 말투를 따라하는 배우가 깜짝 등장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열린 행사에서는 메가더 장군을 흉내낸 인물도 등장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프레지던트 대회를 맞아 샘 페드로의 정박해 있는 아이오아 전함 박물관에서는 훌륭한 대통령들과 전쟁의 영웅들과 간접적으로 만나보며 그들의 업적과 역사를 한 번에 배우는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LA팀 프레임 뉴스 이사명입니다.